오늘 행복한 동양에서는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주신 작곡이라는 은사로 예수님에 대한 하이트를 표현하시는 작곡가 김지영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지영 사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과 또 찬양, 음악, 작곡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흥미진진한데요 또 좋아하는 분야의 분이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사모님 작곡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작곡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릴 적부터 음악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아마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참 많았던 것 같고 특별히 작곡이라고 하는 거 대학교를 입학할 때 여러 전공을 고르던 중에 컨템프리 라이딩 앤 프로덕션이라는 미디 편작곡가가 있었어요 거기서 재즈, 오케스트라, 팝, 광고 음악 여러 장르를 작곡하는 과였는데 그냥 너무 재밌겠다 너무 꼭 배워보고 싶다 해서 아마 그때부터 작곡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딱 잡으셨네요 네 그럼 우리 사모님 어리셨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장래 희망은 또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음악 듣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피아노 연주자나 음악 선생님 이렇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딱 작곡가다 이렇게 결정했던 건 아니었었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돈모인 목사님 찬양 집회를 갔다가 찬양에 대한 그 마음이 확 와서 찬양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아까 저랑 얘기하시면서 원래는 제가 이과였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과생이 그 이때 마음을 바꾸고 그쪽으로 내가 전공을 해야겠다 했을 때 정말 그쪽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쉬운 건가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잠깐 나누자면 정말 평범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과 공부를 해서 그냥 생물학과 가야 되겠다 이러던 저가 그 돈모인 목사님 집회를 갔다가 찬양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와서 하나님 저 진짜 찬양할래요 이런 마음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또 여권과 이제 여러 가지 허락해 주셔가지고서는 유학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버클리라는 곳이 저는 음악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지만 그냥 좋아했던 거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말씀 그거 주셔서 임파서블을 파서블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받고 작은 믿음이었지만 또 찬양 사역을 하겠다는 그 선기도도 했었기 때문에 주님의 또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렇게 고2 때 찬양 집회를 갔다가 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처음 하신 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쪽 길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학교 집 교회 이렇게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는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 열심히 했던 것들이 더 많았고 피아노 치고 찬양 친구들이랑 찬양 부르고 이런 시간도 많이 해서 되게 재미나게 감사하게 그렇게 시간 보낸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또 이제 작곡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작곡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대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둘씩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자신감 부족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사도 나오고 멜로디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랑 찬양 부르고 녹음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음반까지 한번 내보자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자녀가 세 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아이 셋을 케어하면서 살림을 하시면서 또 교회 사모님으로서 목사님을 서포트 하시면서 작곡하시고 또 이렇게 앨범으로 발매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까지 하나님의 여러 훈련들이 있었는데 아기를 키우면서도 그다음에 예배 사역하면서도 계속 저는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을 나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계속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한 산을 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또 하나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너무 어릴 시절에는 아가들이 그것들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죠 근데 이제 조금씩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는 진짜 내가 작곡을 조금은 진짜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도 먹었고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저작권협회 뭐 이제 유통사 제가 막 한국에 다 연락하고 알아보고 다 가입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곡도 쓰고 녹음도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여러 사이트에 발매도 되고 은혜로 우리 사모님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집에 이제 있으시면서 내가 이걸 직접 해야겠다 하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시고 또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짠 하고 지금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앨범이 나왔거든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그걸 진짜 해내셨습니다 그쵸 그 전까지는 저 안에도 두려움도 있고 자신감 없음도 있고 늘 그 싸움이 존재하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또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하나씩 알아가면서 일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를 딱 돌아보면 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가게끔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다 하나씩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음악을 진짜 좋아하시고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고2 때 기도했는데 대학교를 버클리 음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사모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수줍어 하셔서 저는 비종공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줍게 이제 대학 얘기하면서 버클리 음대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원체 음악 분야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아서 저는 아까도 나눴지만 저 음악 전공 공부한 적 없는 저가 그렇게 간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까 또 그런 말씀 받고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이 곡까지 이렇게 작곡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서 그냥 제가 잘하는 거는 별로 없고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총 몇 곡을 작곡하셨나요? 네, 저 지금 여덟 곡 발매했고요 이번에 신곡 두 개 좀 전에 나왔어요 신곡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신곡 두 곡 나왔죠? 네, 네, 네 곡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 두 곡 중에 첫 번째 곡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곡이에요 이 찬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로 사는 것이다 그 찬양, 그 말씀으로 고백을 가사로 썼어요 그래서 그 찬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때 애기를 낳고 그 책을 보는데 그 순간부터 정말 물론 지금까지도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매 순간 훈련이 있었어요 아, 내 생각도 죽어야 되고 내 감정, 내 자존심 여러 가지의 내 안에 것들이 죽어야 주님이 사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삶에서의 많은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 이게 정말 한 번쯤 내가 곡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발매하게 된 게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곡이고 두 번째 곡은 날 사랑하는 분 예수라는 곡인데 이 찬양은 유명한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의 후렴구랑 같이 제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 10년 만에 처음 한국을 가게 됐거든요 10년 만에 네, 네, 네 10년 만 아이들이랑 처음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을 음성 녹음을 막 해서 아, 이거 다음에 미국 돌아가서 작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노래를 녹음을 하고 가사를 했는데 아, 이거랑 같이 리메이크해야 되겠다 해서 발매하게 된 게 두 번째 날 사랑하는 분 예수라는 곡이 나왔어요 멋지십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바로,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응, 맞아요 오늘 그 따끈따끈한 두 곡 중에 저희가 일단 저희 프로그램 마칠 때 하나를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틀어드릴까요? 저 특별히 물론 두 곡 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한 곡인지만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글쎄요 많은 것들을 집중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같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시면 하는 마음에서 그 찬양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 마칠 때 우리 김지영 사모님께서 작곡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를 틀어드리면서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곡을 작곡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8곡 중에 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첫 곡인데요 첫 정이 무섭죠 첫 곡은 정말 오래전에 곡을 써놨고 가사 작업을 할 때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실수가 없으셨고 참 정확하고 완벽하셨구나 신실하시구나 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사로 적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곡이니까 한번 녹음할 때도 많이 공유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특별히 좀 애정이 가는 네 곡이 첫 곡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첫 아이를 임태하듯 네 그쵸 그 순간을 잊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처음 작곡해서 발매했던 그 곡을 잊을 수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작곡하실 때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아 네 작곡할 때 제가 이제 작곡 작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대중적으로 같이 좀 불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배 때 같이 불려줄 수 있게끔 좀 쉽게 좀 대중적인 멜로디나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작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백을 해야 되니까 좀 잘 전달하면 좋겠다 해서 단어나 뭐 이제 그런 운율에 맞게 그것들을 할 때 좀 더 잘 어우러지게끔 그런 거에 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작사 작곡을 다 하시나 봐요 네 그 두 개가 사실 조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작곡이 더 어려우세요? 작사가 더 어려우세요? 저는 작사가 더 어려우세요 작곡은 그래도 이제 피아노를 많이 쳐서 그냥 그래도 술술술 놔도 작사는 제가 그래도 전에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셨던 것들 제가 막 책 보면서 밑줄 걷던 것들 성경 보면서 밑줄 걷던 것들 아 그래봐도 이때 하나님 이런 것들 깨닫게 하셨지 이런 훈련들이 있었지라는 거를 제가 거의 가사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거를 가사로 옮기기에는 때로는 또 이렇게 어휘적으로 좀 부족한 것도 많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작사가 조금 더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작사도 어렵고 저희한테는 작곡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작곡은 조금 더 수월하다 평상시에 또 그 곡 작업하시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아까도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곡마다 다르세요 정말 한 번에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그냥 쭉 치다가 그냥 모든 곡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나온 곡에 하나님 이렇게 어떤 가사를 할까요 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감동이 오면 아 이 곡에 이렇게 가사를 적어봐야 되겠다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곡들은 가사가 먼저 나와요 삶에 있어서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끄적여 놓고 했던 가사들을 정리하다가 아 하나님 나 이걸로 곡을 이제 써보고 싶은데 그럼 그 앞에서 찬양하고 예비하다 보면 또 그 가사에 곡이 어우러질 때도 있고 네 그때그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작사도 어렵고 작곡도 어려운데 그렇게 작업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예전에 서태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작이라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이다 아 네 맞아요 그런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창작에 대하 늘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저는 지나서 요즘은 그냥 제가 자신 있는 부분 장르 코드 음의 진행 이런 거 그냥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네 그렇게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버클리 음대에서 그 미디 쪽을 전공하시고 졸업하셨을 때 사실 음악에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인 쪽으로도 선택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찬양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성기도를 하고 하나님 정말 음악 공부하고 싶어요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갔는데 사실 4학년 때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세상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돌리고 제가 고2 때 그 집회에서 찬양 사역할게요 했던 그 마음대로 그래 내가 이렇게 서운했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전하게 이쪽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셨던 것들이 조금 막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집회를 가셨잖아요 맞아요 집회 때 아마 그 열정? 그 막 쿵탕쿵탕 거리는 그 마음이 정말 예배를 너무 하고 싶고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 같이 친구들이랑 예배하고 찬양하고 반주할 때 그래서 아마 그냥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마음을 이쁘게 봐주셔서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 게스트로서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음악적 은사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찬양 사역 하려면 그런 필요한 은사도 부어주시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게 마음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사모님께서 방금 고백해 주신 것처럼 어떤 찬양 사역 쪽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좀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현재 찬양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첫 곡 잠깐 나눴듯이 뒤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가려고 했건가 내가 계획했던 길은 또 아니고 주님이 뜻대로 저를 이렇게 이 자리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좌절도 되고 낭망이 됐는데 또 하나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게 또 정말 주님이 정확하시고 신실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제 계획대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소망하는 거는 또 이루어주시고 그죠? 그 소망을 위해서 또 내가 계획을 막 세웠는데 계획대로는 또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재미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데요 우리 사모님도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제 또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도 궁금한데요 아 네 부족한데 진짜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와서 한 곡 두 곡 발매를 하게 됐는데 낼 때마다 아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찬양이면 좋겠다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물론 이 세상에 많은 곡들이 있고 많은 찬양이 있지만 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향을 깨치면 뭐 그거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기도하면서 하나씩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바람으로 네 우리 사모님 아까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고 뭐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삼박자였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듣기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예배 반주로 섬겨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사모님 그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반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반주하시는지 맞아요 예배자 훈련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예배 반주할 때도 특별히 졸업하고 나서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건반 앞에 앉아서 주님께 집중하면 기름 부음이 진짜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 제가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아 이게 기름 부음인가 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그 예배 자리에 앉을 때 그냥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정말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 앞에서 제가 정말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한 번 도전을 받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프로그램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좀 단골로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음악을 좋아하는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돌이켜보게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찬양 사약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또 다시 한 번 마음을 돌이켜보게 되는데 우리 사모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음악은 내 인생에 있어 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 특별히 찬양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삶이 예배가 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그 아이 셋을 키울 때도 매 순간 매 순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삶에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할 때도 물론 정말 주님 앞에 그 예배하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었고 그 찬양이 또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저는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 순간 사약할 때도 물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을 잡고 내 앞에 놓고 주님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또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찬양은 예배다 내 삶은 예배다 오늘 또 하나 기중한 걸 얻고 갑니다 우리 사모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갔어요 또 찬양도 하나 틀어드리려고 하면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이렇게 나와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발매한 곡 예수를 바라보자의 이런 가사가 있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고백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사순절을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또 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참 진리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해서 이 곡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음악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시는 작곡가 김지영 사모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동행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작곡가 김지영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김지영 사모님 최근에 발표하신 따끈따끈한 신곡 예수를 바라보자 를 들려드리면서 행복한 동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정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주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주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주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신실하신 주만 바라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상하시며 인정하시미 영원하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상하시며 인정하시미 영원 영원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신실하신 주만 바라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상하시며 인정하시미 영원 영원하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상하시며 인정하시미 영원 영원하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 안녕